안녕하세요. 어드벤텍 오픈 임베디드 컨트롤러 온라인 전시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드벤텍의 오픈 임베디드 컨트롤러를 아이플래닛 자동화 시장에 확장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하기 전에 어드벤텍의 오픈 임베디드 컨트롤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운오 시리즈로 알려진 어드벤텍의 오픈 임베디드 컨트롤러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거친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운오의 임베디드 설계, 산업용 제품의 특성 및 진보된 오픈 컴퓨팅 기술은 원격관리 성능과 더불어서 견고성, 신뢰성 및 유연성 있는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정 응용 분야에 대해 고유한 기능 및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견고하고 컴팩트한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 고객 만족을 이뤄냅니다. 어드벤텍의 오픈 임베디드 컨트롤러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픈 임베디드 컨트롤러 부서의 엑셀 초우 프로덕트 매니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엑셀씨는 운오 제품 매니저가 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및 품질 엔지니어링 부서 매니저로 7년간 일했으며 거의 6년간 오픈 임베디드 컨트롤러 부문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드벤텍 제품 라인 및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매우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씨 어서 오십시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시장은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어드벤텍의 운오 시리즈는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자동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운오 시리즈의 고유한 기능과 유사한 크기의 다른 장치와 차별화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오 시리즈는 단순한 일반적인 인베디드 플랫폼이 아니라 적용 분야에 중점을 맞춘 오픈 임베디드 컨트롤러로 설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공장 자동화, 기계 자동화 고객 및 산업 인프라 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해 견고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설계를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컴팩트하게 통합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운오 시리즈는 다른 폼팩터를 가진 4개의 주요 제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운오 천 시리즈는 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이오포트가 탑재되어 있고 컴팩트한 딘레일 마운트 가능한 외관 설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운오 2000 시리즈는 PC-104 확장 슬롯을 가진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와 타겟 통신 데이터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운오 3000 시리즈는 PCI 및 PCI 익스프레스 확장 슬롯이 있어 추가 확장이 가능하고 전면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아이오포트를 가지고 있는 PC 기반 컨트롤러 시장에 적용됩니다. 운오 4000 시리즈는 랭 마운트가 가능한 샤시를 갖춘 IEC 61850-3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디지털 변전소를 타겟으로 합니다. 산업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장비의 경고성은 필수 요소이며 이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장치로 구축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운오의 R&D팀은 운오 시리즈를 기능과 성능 면에서 발전시키면서 이러한 환경 요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구현하고 있습니까? 견고성을 설명하기 위해 당사는 이 분해 조립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분해 조립도를 보면 우수한 발열 디자인을 통해 운오가 펜 없이도 CPU의 열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C 안에 케이블이 없고 각 커넥터가 메인보드에 납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운오 시리즈는 산업용 전력 설계 및 광범위한 온도 범위의 작동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 스타 인증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운오 시리즈는 클래스 1, 디비전 2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을 보장합니다. 운오 시리즈에는 다양한 지능적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더욱 쉽고 빠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원격 자산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다이애그 애니웨얼과 원격의 중앙 제어실에서 장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속 통신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필드버스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운오는 제어 소프트웨어 또는 실시간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구성 가능한 하드웨어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멀티레벨 왓치독 타이머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PC 기반 컨트롤러가 트렌드인 컨트롤러 시장에서 운오 시리즈는 자동화 고객에게 견고한 디자인과 지능적인 관리 기능을 탑재한 오픈 솔루션 및 인베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오 시리즈의 전형적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오의 세 가지 전형적인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 스카다 노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운오는 데이터 수집기의 역할을 하여 조작자에게 시스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개념은 전 세계의 풍력 발전 시스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송유관 모니터링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대형 자동화 시스템에는 보통 두 개 이상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운오는 통합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완벽한 통신을 구현합니다. 당사는 이 시스템을 제조 실행 시스템과 플랜트 모니터링, 공장 인프라 모니터링 사이트에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제어 노드를 들 수 있습니다. 필드버스 성능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운오는 지능형 주차 시스템과 같은 지능형 설비 제어를 비롯하여 모션 제어 및 비전 검사 애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고성능의 지능적인 컨트롤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지능적인 지구를 구현하기 위해 견고하고 지능적인 장치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운오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고객의 성공을 돕게 될 것입니다. 엑셀씨의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 현재 부스 채팅방에 대기 중인 담당자를 통해 실시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전시홀을 둘러보시기 전에 세미나 곳곳에 아담 아이콘을 찾아 퀴즈에 도전하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어드벤텍 고급 백팩을 증정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오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